오늘 전국에 최대 규모의 폭염이 나타났습니다. 수도권에도 폭염이 나타난 가운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지역 많았는데요. 대구와 의성의 낮 기온이 38.3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최고 기온 갈아치웠고요. 서울도 34.4도로 전국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. 내일도 폭염 계속 이어집니다. 서울 낮 기온 34도 등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. 야외 활동은 삼가는 게 좋겠고요. 실내에서도 1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를 꼭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. 오후에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. 또 오늘도 밤사이 열대야가 예상되는데요.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5도, 창원과 대구도 25도로 시작합니다. 낮 기온은 전국에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 이어지는데요. 서울 낮 기온 34도, 춘천과 대전 35도, 대구는 34도 예상됩니다. 토요일에는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. 심한 더위는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일요일부터는 조금씩 누그러들겠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